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로얄 고구마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12레벨 1번뿐입니다 마메초님 고니치와 그또라 끝 해골통이 날라옵니다 기사가 나옵니다 바이키리 호글 레전탑이 저위치면 호글을 끌질 못합니다 지금 마법사 데미지에 다트고블링까지 잡혔고 레전탑과 프린세스에 동시에 파이브를 날렸기 때문에 레전탑도 파괴되고 프린세스도 잡으면서 데미지가 왼쪽 프린세스 타워에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칭찬을 자꾸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아리라토 고블링턴은 당허가 됐고요 고블링턴은 당허가 됐고요 레전탑 놓으시겠죠? 왼쪽 타워는 깨졌다고 보면 됩니다 172가 남았습니다 1006대 899대 또한 202가 남았습니다 후라이 프린세스 그리고 2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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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마리 2마리 1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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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마리 1마리 2마리 1마리 1마리 러블린통은 파워볼로 정리해라. 프린세스. 칭찬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 분이네요. 마리가 떠네. 러블린통은 파워볼로 정리해라. 러블린통은 파워볼로 정리해라. 여기서 3배. 여기서 3배의 시간. 1,500. 1,500. 1,500. 2,500. 20초. 77. 47. 한 번 깨보겠습니다. 마음에 었쟤 상 고멘나사이. 그럼 오늘도 전투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